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직 공벌했고 아나했으니까 힐러야겠네 아니요 저 원힐을 할게요 아 나 죽었다 야 나 아 따라오시면 따라와봐 내 친구는 잘 지내려나 아 오버치 되게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그냥 떨어져봤다 내 만의 의식이네 내 만의 의식이네 저한테 보인다 야 쟤 망했다 형이 끝났다 소위적으로 하면 충분히 망할 수 있어요 소위적으로 보통 저거 아나로 떨어지면 낙사 그 귀병소리가 리얼해가지고 4 4 3 1 폭력이 시작됩니다 에이커점을 준비하십시오 요즘에 배그만 했는데 어어 밖으로 ifi 이렇게 난 그런지 와 봐야 돼 솔저히 좀 솔저히 좀 해줍니다 솔저히 좀 아나 물었다 아나 물었다 아나 물었다 저기 한조 없어요 한조 피일이야 한조 피일 자리에 안 맞은 것 같은데 안되나? 안되나? 3명이랬는데 무슨 피일이야 한조 존나 아픈데? 비볐다! 뒤에 자리야 자리야 자리에 맨 자리에 맨 아 그거 휴미맨이랑 안돼 뺍시다 아 꼭 이렇게 빔이다가 죽어가지고 KDA 주사 떨어진다니까 1대 신규 쓰지마라 그걸로 개무시 나가니까 짱나지 난 상관 안하는데 힐 대신 겠으면 플레이가 소극적이네 원숭이 재워놨어요 오케이 그거 관리한다고 안들어가고 이진이 금면? 그러진 않지 종아지도 안췄어요 멀었어 원숭이 원숭이 재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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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끼웠어 미안 아 나 나 나 네모 뭐야 수월이다 와 키팩의 킹 키팩의 킹 regardless 미끄덕 미끄덕 оры 재워놨어 데워놨어 그치 2층 사 collection 2층 사 Britain 2층 사 negotiation 2층 사aret 3층 사 Ç Chu 뺏어 됐다 뺏어 킬브라 1 이거 피 플로는 안 채워드려요? 컴브라 거 그것 때문에 왼쪽 안줘 왼쪽 안줘 어 겐지니 궁중만 아껴주세요 민트 못 줘 아니야 깨우줘 민트 깨우지마요 아나컷 아나컷 자리아 컷 원숭이 힐 줄게 아이고 아 궁 썼는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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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거 해킹 되있죠 네 그거 먹을게요 저쪽에 다 nach 하킹 풀렸는데 아니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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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거 조그맣힛 또 해킹해주세요 앞에 두개 이거 뒤에 것도 해 주세요 저..저 저 살아야 돼 왜 뒤에 거 뒤에 거라 가운데 야 야 와 밑에 풀렸어 아니 풀렸다 또 있다 아 이거 홍박이라 못 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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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욕도를 제가 한 방안에 들기 와 칸대 미쳤나 진짜 퐁 좀 주세요 퐁 퐁 없어 퐁 없어 퐁 없어 퓴보라 컷 대신 힐은 가능 힐 힐 힐 힐 힐 아이고 저 원숭이한테 들려가지고 얘 자리야 퐁 있다 자리야 HP 자리야 HP 자리야 화내신 대략은 원조 원조 컷 컷 이거 이거 제가 힐 줄게요 좀 있으면 뽕 나올 때 저 70% 아 뭐가 다 죽겠어 도망 막구리 이거 뽕 차면 힐 그 후로 위험한 것만 드립니다 공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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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 혜택이 돼 자리야 공조심 자리야 공조심 나 못 가고 나 못 가고 나 없는데 와 헥됐다니 아 저기가 되버렸다 그랬으면 내가 혜택이 나가네 이봐 우선 파일 아 아 또 있어 아 나이스 민스 안 죽어 한쪽 오른쪽 한쪽은 너무 잘한다 한쪽 오른쪽 있잖아 한쪽 오른쪽 어디 이쪽에 안쪽 컷 안쪽 컷 아 저 공 썼으니까 윈스탄 윈스탄한테 걸어 무조건 뭐하냐 덕봉이 있거든요 이거 윈스탄 줄게요 한번 버티라고 제 3팩이에요 3팩에 힐 없어 그냥 이거 큰팩 무조건 우리 해킹 해놔야돼 쟤네 손보라 나왔어요 인피 얼마 아 탔다 XXX versiy 오픈 왼쪽 오랜쪽 호그 오른쪽 호그 오른쪽 호그 후면 호그 민스 안 날라온다 민스 안 날라온다 민스 안 날라온다 민스 안 날 민스 안 날라 민스 안 날라 어? 옆에 윈스턴 들어온 것 같은데? 아뇨 윈스턴 나야 나 윈스턴! 윈스턴 들어왔어요! 윈스턴 D다 D! 윈스턴 1맨! 왼쪽이 맥크릭 에피 맥크릭 에피! 맥크릭! 맥크릭 막 타줘 아이고 손브라 힐팩 방! 저 큰팩 우리가 먹어야 돼요 왼쪽 위층 호그 왼쪽 위층 호그 왼쪽 위층 호그 솔저 솔저 들어와요 왼쪽 위도 위도 컷 위도 컷 나이스 왼쪽 호그 정맨 쏠자 정맨 쏠자 정맨 쏠자 정맨 쏠자 뒤에 누구도 온다 뒤에 누구도 온다 뒤에 누구도 온다 오케이 확인 리벤 리벤 정맨 쏠자 다가 났어요 일단 아 뭐야 옆에 한조 어? 확인 옆에 한조 옆에 한조 옆에 한조 오른쪽에 한조 들어와 있어요 나 해킹 안 맞았어 나 해킹 안 맞았어 나 해킹 안 맞았어 나 안 맞았어 원숭이는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 호그저 목표 오른쪽 재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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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뒤 한조 뒤 한조 뒤쪽 우리 2배쪽 한조 됐어 빨랐어 호그 엄청 잘 싸웠네 한조 잘하네 음 너무 싸웠어 점수 양대 일 공수 변경 공격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상해 가십시오 추억 지지 흐흐흠 적원시즌 겐지 개많이 했는데 오 겐지가 장난이 아니시네 겐지 재밌더라구요 질게임 목차 4점대라니 재능충인가 어 잘하시네 겐지절리 형? 내가 하나 할까? 어? 이제 할까요? 재능충인가 재능충 겐지 재밌어요 여기 요즘 펌이 좀 떨어졌다 공격시절까지 30초 시스템 정돈 디바 출격 준비 완료 에잇 윈당 갈라쇼네 지금의 전 그때만은 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조 조심 한조 한조 제가 잡을게요 한조 그냥 같이 달라붙어버리면 못하는데 1 아래가 살해 주세요 없어요 아 윈선 왔어요 이거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 돼 자리야 자리야 이거 하이형 빠진 레그링 짤 나이스 컷 문은 중 문은 중 문은 중 다 겟지 다 겟지 한조 있다 한조 떨어짐 손브라 있다 손브라 다스요 있어 왼쪽에 왜 이리 써줄게? 왜 이리 써줄게? 그냥 때려! 다운형 딴다 저 힐 한 번만 하나평가 50%밖에 없어요 기다릴게요 다운형 왼쪽 한 주 같은데? 아 저 올랐어 한 주 뒤에 뒤에 솜브라 솜브라 컷 다시 컷 가래 개핑 안 비비네 안 비비네 자가 빠졌어요 잘하셨습니다 너무 쉽게 끝났다 오 딜은 먹었어 안 비비네 아 무서워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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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깰 매트리스 보이나? 봤어요 그거 보고 덤빈 거예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 이게 3판 남았네 광스 님이 아 아까 황정한테 다섯 번 죽어냈나 아 황정 갈래하는 어떤 건해야지 이거 죽었어 으흐흐흐흐흐흐 아가 트레이 써야겠다 매크리 올려야지 매크리는 나중에 한번 그 매크리는 어디가서 욕먹을라고 0.832 와아 아니 쟨인데 저럴 때가 있다 나도 그럴 때 많았다 선판했네 저거 그냥 쟁탈을 3%만 하면 무조건 킬 대선 오르게 돼 있다 아무것도 못하고 이래되네 고통이 보인다 경쟁률은 54%인데 뭐든 경쟁률은 53%인데 고통스럽다는게 보인다 내가 봤을 때 킬 대 매크리 오르려면 섬란을 많이 해야 돼 무조건 남 진짜 킬 대 존난 없다 내가 봤을 때 4는 찍는다 섬란 존난하면 내 매크리는 섬란 자주 안한다 나도 섬란은 별로 안한데 나도 섬란 안한다 나도 섬란 안한다 나는 띵띵이의 쾌감이 너무 쩔어가지고 근데 섬란 안해서 놓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확정킬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섬란도 괜찮다 석방이 섬란 안하면 화난다 섬란 안하면 화냅니다 화냅니다 섬란 좀 해야 상대가 매크리 오니까 섬란은 일단 좀 짱 나거든 디지면 다른거 다 괜찮네 섬란이라서 짱 난다 섬란 데미지 섬란 데미지 데미지 400씩 섬란 섬란 데미지 얼마라고? 탱크 한방이 어떻게 옛날에 섬란 데미지 420인가 그랬어 야 지금 정크랫이 체감이 폭대에 400 들어오는거 같은데 한 번에 400 돼지 그냥 지뢰 두개에다가 덫에다가 400 넘는다 지뢰 두개에 240에 두대 맞으면 240인데 기존까지 윈스턴 원콤만 나겠는데 정크랫은 500까지 나온다니까 자리아랑 피 좀 까지 윈스턴은 그냥 원콤만 나겠다 디진다 그냥 아 호그 끌어오니까 재밌네 호그가 잘 살아남아서 어차피 한 inggris 소리 혹시나 해석 해석 Straw